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기원은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위기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KTP에 있는 지역경제 현황 분석 및 지역 중소기업 위기 등 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 변동정보, 산재, 고용보험 현황 지표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2,100억 건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은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 상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위기 회복은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동윤 중기현 원장은 이번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새 기관이 보유한 장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정확도 높은 지역 중소기업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